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세신자 환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아주 특별한 세신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가태하는 아기가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난생 처음으로 예배당에 오게 되는 날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아기를 직접 안고 축복기도를 한 후에 부모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진짜 시끌벅적한 환영식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 아기가 신교실에서 로비로 나가게 되면 당장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교우들이 그 아기를 한번 보려고 겹겹이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같이 아기에 대해 한마디씩 하기 마련인데 대부분이 다 누구를 닮았다든지 혹은 크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말이 무슨 엉터리 관상정이나 사이비 예언자로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며 그저 새 생명의 탄생이 너무나 경이롭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탄생하신 후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처럼 육신이 부모에 안겨 처음으로 성전에 가셨으며 또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에 대하여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에 대해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 율료부에 쓴 바 첫해의 첨난 남자마다 주의 거루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해드리고 또 주 율부부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상이나 혹은 어린 집부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드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법, 즉 일의 위기에 기록된 율부부에 의하면 당시 여인이 사내 아이를 출산한 경우 7일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후에도 33일간은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 즉 일정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해산 후의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희생제물은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인 경우에는 양 대신 비둘기 한 마리만 더 추가함으로써 그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한 희생제사를 두고 산비둘기 한 상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은 요셉 부부가 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택했던 후자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날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첫 회에 처음 난 남자를 하느님께 구빌하여 바치는 이른바 초태생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익선 출애급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느님께 바치도록 명하신 율법에 다른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사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그 초태생의 희생제물에 대한 자세한 응급은 없지만 민숙이 18장 16절에 명시된 대로 은 다스 세 개를 대신 받침으로서 아기를 죽게 드리는 제사를 그는 함께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해산 후에 몇 주간 집에서 몸을 푼 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그 아기를 데리고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많은 교원들이 그 귀여운 아기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의뢰하듯이 그저 귀여워하는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아기에게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어른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주 신기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서는 그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을 통해 모든 기독 신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두고 똑같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메시아 언약의 성취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근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느님을 찬송하이로되 주되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두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본문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그가 사람을 잘 때 항상 바르게 처신했다는 뜻이며 경건하다는 말은 그가 하느님 앞에서 항상 바로 살아온 신전인격자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그는 이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 즉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게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이의 그 시몬은 초태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 아기가 곧 자기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그리스도의 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즉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자신을 평안히 누워주시는 이제 곧 죽어도 한이 없도록 자기에게처럼 큰 복을 누리게 하신 하느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던 첫 마디였습니다 그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의 구원 즉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까지에게 시몬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에게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그 하느님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까지도 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시몬은 그 구원이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된 구원이 실제적으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된 것이야말로 선민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본 순간 즉시 그가 곧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다른 그 어떤 사실보다도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또 한 명의 평범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백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위인이나 천재의 탄생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완전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빠지게 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뱀의 머리를 밟아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님이란 사실을 확실히 신앙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빛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안 돼 고통하는 만민 바로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참된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눈으로 하느님이 큰 구원을 직접 하게 된 것을 두고 시무원처럼 뜨거운 감사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각 사람을 영생과 영볼로 나누는 십자가 순환의 출발점이 된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시무원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뜻밖의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함 즉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함이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멸망과 구원 이 둘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망하고 영벌에 쓰러질 것이며 그를 영접하는 자는 죄로부터 벗어나 일어서게 되고 영생 부활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수님 자신은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순환을 가리킵니다 진짜 메시야께서는 필연적으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겠고 라고 한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환은 마리아로 하여금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심적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동시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십자학에서 고난당하신 메시야 예수님의 모습은 각 사람의 생각 즉 그 심령에 있는 바를 정화하게 드러내게 만들 것이란 뜻입니다 그처럼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생일을 보고 그것이고 자기 죄를 인하여 대신 당하신 고난인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 회개한 심령의 소유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찔리는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하느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하고 악할 뿐인 것 역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사실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성자 하느님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화의 강세는 성자 하느님께서 내가 이렇게 높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경연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쪽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각자의 심령이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기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피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 한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구세족께서 대신 당하신 십자의 권한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치 않은 마음은 원래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저주 속으로 완전히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이 성자께서 당하신 권한이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앞에 아픔을 느끼면서 죄 가운데서 일어나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을 나타내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볼 줄 모르면 그저 아무리 귀여워하고 사랑스럽게 얘기해도 다 헛일입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얼굴이 후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가시관에 찔리시고 상하신 권한의 얼굴이 된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아기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얼굴이며 또한 오직 택자만 알아볼 수 있는 기묘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와 아무 상관없으신 순결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모든 사람을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게 될 십자가 대속을 위해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온 세상에 성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땅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36절 이하 38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작에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84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자면 정말 외롭고 한많은 생을 살아온 할머니 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주거하며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그런 공식 예배가 없는 시간에도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개인적인 경건 생활 역시 한결같이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성령인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여선지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 역시 그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시몬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리게 된 복을 인하여 먼저 하느님께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고 했습니다 즉 구약을 통해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그 약속대로 오신 구세주임을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안나 선지아의 평생의 최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왔던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은 바로 그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게 됨으로써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말로 그녀가 여신자로서 지금까지 사람에게 말해왔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귀한 말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나 뿐 아니라 첫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또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주어진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예배당 안에서 성탄 축하 예배에만 참석하고 끝나는 것은 성탄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으면 즉시 베들렘으로 달려가고 동방으로 돌아가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지화하고 믿는 데까지 갔다고 해서 성탄절을 다 지킨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시하여 각 나라의 열방과 민족의 죄를 구수하시러 오신 그리스의 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만 듣고 끝날 소식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만민에게도 반드시 들려지게 만들어야만 할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우선 절의 중처럼 돌을 닦는답시고 골방에 드러박혀 앉아있는 따위를 두고 경건 생활이라고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환파하는 아름다운 발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 약속된 예루살렘의 속량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증언하며 진정 기도의 영이 충만한 성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강구와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초림하신 구세주와 제림하실 심판주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 이 반응 곧 온 세상을 구수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전도의 사명을 특히 성탄절을 통해 더욱 굳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태어난 아기를 처음 보게 될 때의 반응이란 것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 어떤 아기라 해도 다 한없이 순결하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또 그 어떤 어른이라 해도 그런 아기들을 보게 되면 참 귀엽기도 하네 라든지 어쩌면 이렇게 이쁘지라고 말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안나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도 그런 어린 아기를 보았으면 의뢰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성취를 감사드리고 구세주께서 당할 고난을 벌써부터 느끼고 있었으며 이 아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기가 생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신기한 아기가 되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 실제로 유일무이한 독생성자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강부에 쌓여 구유의 누인 평화로운 모습이 예쁘게 인시된 성탄 카드를 인사차 여러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고유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 또 잔다 라는 성탄 캐럴은 부신자까지도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다 흥을 거립니다 선물과 파티만으로 성탄을 인사를 지키는 사람들도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탄절에 참된 의미를 찾자 라는 따위의 미사여구는 마치 입에 발려져 있는 형식적인 인사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나누고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저 아기 예수님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얼굴만 잠깐 보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딴에는 아기 예수님을 꽤 귀엽게 맞이하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아기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이 아기 예수님에게만큼은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자라면 적어도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 기독신자라면 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 눈과 마음이 그저 순결하고 귀여운 아기 한을 대하는 정도로 끝난 데서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로 오신 성자 한은심을 고백해야 진정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아기보다 더욱 아름다운 아기 예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결한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권한의 종이 되셨음을 깨달아야 우리는 이 주님 탄생을 통해 참된 사랑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을 바로 이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영접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또한 온 세상 만민을 향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이 성탄절을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